사진 찍기 불가 아닌가요? 가위 찍어? 성게 비밀밥 성게 비밀밥 너무 뻥뻥이라 날아다니 오늘 바람이 좋잖아 잘 잤어? 문 열자마자 바다가 보이네 바다 어? 바다 냄새나 이게 바다 냄새야 지민아 물 물 받지 엄마랑 아빠랑 물 받지 맞아 지민아 엄마 아빠랑 또 어디 가게요? 우도? 옳지 이제 우도로 가려고 한 40분 걸려서 숙소에서 차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까꿍 우 도 해수욕장 이준 요거는 이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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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도 해수욕장 왔는데 이런 거 커플로 많이 타고 다니더라구요 여기가 검멀레 해수욕장이에요 검멀레 해변에 검멀레 검멀레? 어, 여기 꺼너타고 안녕 나 좀 봐줘 안녕 예뻐? 예뻐 아이고 코나 귀여워 너무 좋아? 발음이 너무 심해서 사진 찍기 불가능 밥 먹으러 여기 왔어요 남편은 성게 미역국 저는 갈치국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주민아 얼른 드세요 주민아 얼른 드세요 드세요 간치국 무기야 성게 비빔밥 성게 비빔밥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여기 여기 비양도 비양도 망대라는 곳에 왔어요 뒤로 보시면 뒤로 보시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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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어머 도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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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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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봉수대 갔다가 내려왔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도대체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저랑 지민이랑 다 콧물 범벅이에요 이번에는 등대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는 중이에요 spectral 오 여기 많이 들어오면 연락이 되는구나 우아 잠시 했다는 정상 콜렐딸시 홀린듯이 저러고 들어와 아이고 지미 이렇게 씻고 왔어 아빠랑 이렇게 귀엽게 하고 왔어 쪼쪼 쪼쪼 엄마 얼른 바꿔줄게 지민이 어디 숨었지 까꿍 어 지민이 안보여 지민이 보신 분 까꿍 오빠 오빠 오늘 셋째 날 비가 오는거 비가 오지 왜 이렇게 아 자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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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